병재야 너는 여자친구가 있나?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헤어졌니? 저 조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병재가 괜찮은데 병재가 짱이죠 왜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은 없고 다 왜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은 없고 다 병재 짱인데 괜찮은데만 얘기를 해 넌 어떤 스타일 좋아하니? 저는 물론 이상한 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귀여우신 분을 좋아해요 소민이 되게 귀여운데 귀여운데? 외모? 외모가 귀엽구나 애교부리고 이렇게 귀여운게 아니라 약간 조금 허점 많고 아 얘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약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약간 귀여운데 본인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좀 그 와중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 짱콩 묻힌거 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귀여운데 자기가 귀여운걸 몰라야 돼요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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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몰라 진짜 몰라 아이 누나 아니야 쟤 몰라 진짜 몰라 아이 누나 아니야 귀여우신 분 좋아해 너 아니란다 나도 수염 없는 남자 좋아해 잘 됐네요 아 아 아 아 아